안녕하세요 체간뜰입니다. 오늘은 우아집을 준비했는데요. 유시아님의 인생 우아입니다. 이 우아집은 폴란드의 작은 마을 해오음을 배경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에서 소재를 빌려와 새로 쓴 우아들과 그 이야기들의 영감을 얻어 작가님이 창작한 우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프롤로그 잘못은 천사에게 신성한 책에 따르면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각각의 영혼의 탄생을 주관할 천사를 한 명씩 지정했다. 그 천사들은 모든 영혼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세상에 내려가 기쁘게 살고 배움을 얻고 더 지혜로워져라. 그 후 신은 언제나 그렇듯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세상에 내려간 영혼들이 천사의 속삭임을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인간들은 아름다운 마을과 도시를 세우고 예술을 창조하고 춤추며 노래했다. 많은 숫자는 아니어도 삶의 기쁨과 행복을 발견해 나갔다. 그런 모습을 보며 신은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나빠져만 갔다. 인간 세상의 번창함에 따라 천사의 속삭임을 잊은 영혼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났다. 어떤 장소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지만 또 다른 장소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을 지배했다. 마침내 신은 두 명의 천사를 불러 그 중 한 천사에게 말했다. 지상에 내려가 지혜로운 영혼들을 모두 모으라. 그리고 마을과 도시들에 고루 떨어뜨리라.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두 번째 천사에게는 이렇게 지시했다. 그대는 지상에 있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모두 자루에 담아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지혜로운 영혼으로 바로잡아 다시 세상에 내려보내리라. 첫 번째 천사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지혜로운 영혼들을 찾아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지만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각자의 장소에 고르게 옮겨 놓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두 번째 천사의 임무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든 일이었다. 어느 곳을 가든 어리석은 영혼이 셀 수 없이 많았으며 신의 지시대로 자루에 넣으려 하며 몹시 저항하며 발부둥 쳤다. 그들을 설득해 자루에 닮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자루가 가득 차자 천사는 지체 없이 신이 있는 곳으로 날아올랐다. 하지만 거대한 자루를 메고 하늘을 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자루 속 영혼들이 소란을 피워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산 정상을 가까스로 넘는 순간 천사는 자루의 무게 때문에 날개의 통제력을 잃고 휘청거렸으며 키 큰 소나무에 뾰족한 솔잎에 찔려 자루 밑이 찢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자루 안에 있던 영혼들이 일제히 쏟아져 산 아래 마을로 굴러떨어졌다. 천사는 망연자실을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영혼들이 우연히 굴러떨어진 그곳은 폴란드의 해움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천사는 절망과 두려움이 차서 빈자루를 들고 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실수를 괴로워하면서 용서를 빌었다. 신이 천사를 위로하며 말했다. 그대의 잘못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 어쩔 수 없는 사고였으므로 이미 용서받았다. 우리 저들을 그냥 저 장소에 살게 하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지 지켜보도록 하자. 어쩌면 좋은 결과를 얻을지도 모르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바보들이 한 장소에 모여 살게 되었다. 예상과 달리 그들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그곳을 세상 어느 곳보다 행복한 장소로 만들었다. 서로가 비슷한 만큼의 지혜를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비슷한 지혜로 해답을 찾아 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을 현자들의 마을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 중에서 더 지혜로운 현자 7명을 뽑아 의회를 구성했다. 개인의 지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의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일곱 현자는 7일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믿는 바보들의 마을, 회움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은 것이다. 자기 집으로 여행을 떠난 남자 한 번은 회움의 부자 상인이 일주일 동안 바르샤바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아름다운 상점과 높은 건물과 볼거리들이 질비한 경이로운 도시에 대해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늘어놓았다. 신발 수성공 슐로몬은 질투심 때문에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의 눈으로 그 위대한 도시를 직접 보고야 말겠다고 결심했다. 슐로몬은 가난하지만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다른 도시, 다른 장소를 꿈꾸었다. 해움에서 태어나 해움에서 자라고 해움에서 결혼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해움에서 배웠지만 해움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언젠가는 긴 여행을 떠나는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런데 슐로몬에게는 천성이 게으르고 잠이 많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게다가 행색만 신발 수성공이지 변변한 가게도 없이 아내 골다이 생활력의 의지에 살고 있는 터라 여행은 말 그대로 공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부자 상인의 여행담을 지겹도록 듣고 난 후부터는 다른 어떤 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반드시 바르샤바에 가야만 해. 오직 그 생각 때문에 밥이 넘어가지도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다. 마음속에는 그 경이로운 도시를 직접 여행하는 상상뿐이었다. 아침에 슐로몬은 아내에게 선언했다. 나는 바르샤바에 갈 거야. 아내 골다가 말했다. 그 먼 곳을 무슨 수로 가겠다는 거야. 장거리 여행은 잠이 많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내가 시장에 채소 팔러 다녀올 동안 집에서 애들이나 잘 보고 있으셔. 슐로몬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냐 난 바르샤바에 꼭 가고 말 거야. 어처구니 없어 하며 아내가 물었다. 바르샤바에 가서 뭘 할 건데? 슐로몬가 말했다. 그럼 해운에선 내가 뭘 하는데? 어차피 하는 일이 없긴 마찬가지야. 아내가 다시 물었다. 여비는 무슨 수로 마련할 거야? 돈이 없으면 바르샤바까지 걸어서 가겠다며 슐로몬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내가 비웃으며 말했다. 가뜩이나 낡은 신발이 금방 달아서 구멍이 날 텐데? 그렇다면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가겠다고 슐로몬은 주장했다. 아내가 다시 말했다. 얼마 못 가서 지쳐 쓰러질 텐데도? 슐로몬은 그런 건 상관없다고 말했다. 골다이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들이 깨기 전에 빵 한 덩이와 치즈 한 조각, 양파 하나를 챙겨 길을 떠났다. 해운에는 바르샤바 길이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슐로몬은 그 길이 이름 그대로 바르샤바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거대한 도시를 만난다는 설렘으로 생전 처음 떠나는 여행에 대한 흥분으로 하늘을 날 것만 같았다. 이내 집과 가게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처음 보는 강과 들판이 나타났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모두 낯선 얼굴이었다. 새로운 풍경에 취해 발에 차이는 돌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쉬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걸음 끝에 슐로몬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두 갈래 길에 이르렀다. 허기도 달래고 앞으로 남은 여행을 위해 잠시 낮잠을 자기에 적당한 장소였다. 그때 문득 한 가지가 염려되었다. 만약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향 감각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어느 쪽이 바르샤바로 가는 길이고 어느 쪽이 해움으로 가는 길인지 모를 수도 있어. 방향을 혼동하지 않게 신발이 바르샤바 쪽을 향하도록 놓아둬야겠어. 그래서 신발 코는 바르샤바를 향하고 뒤꿈치는 해움을 향하게 해서 길 한복판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그런 다음 빵 한 조각과 치즈와 양파 반쪽을 먹고 나서 나무 둥치에 기대어 곤히 잠들었다. 슐로몬가 잠든 사이 그 근처에 사는 이발사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 길에 놓인 신발 한 켤레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내 말에 잘 맞겠군. 그는 주위를 둘러본 후 신발을 주워들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낡고 깔창에서 고약한 냄새가 풍겼다. 이발사는 이마를 찌푸리며 세상에 누가 이런 유덕이 신발을 신겠어? 하고 땅에 던져버렸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공교롭게도 신발 코가 해움을 향하게 되었다. 잠에서 깬 슐로몬은 자신의 신발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내심 미소 지었다. 난 정말 머리가 좋아. 바르샤바가 어느 방향인지 신발 코가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잖아. 신발 끈을 졸라매며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기분 좋게 신비의 도시를 향한 여행을 계속했다. 속도를 내어 걸어서 그런지 몇 시간 걷지 않았는데도 빵 굽는 냄새, 전부 치는 냄새, 수프 끓이는 냄새가 풍겨왔다. 꿈의 도시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 외곽에 들어선 슐로몬은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깜짝 놀랐다. 그는 탄성을 지르며 말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바르샤바는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야. 내가 사는 해움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자신은 분명히 아침 일찍 해움을 떠났으며 바르샤바를 향해 하루 종일 걸었다. 따라서 해움으로 되돌아왔을 리는 결코 없었다. 이마를 긁으며 곰곰이 생각한 끝에 슐로몬은 답을 얻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다. 라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떠오른 것이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도시 안으로 걸어 들어간 슐로몬은 슐로 경이로운 광경과 맞닥뜨렸다. 해움에 있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빵가게가 나타나고 유리 너머로 한 남자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안녕?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슐로몬은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바르샤바의 빵장수가 어떻게 해움의 빵장수와 똑같은 얼굴일 수가 있지? 유리 너머로 바깥을 내다보는 몸짓도 똑같아. 정말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갔군. 모든 일이 전에도 똑같이 일어났었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길가의 나무와 풀들도 놀라울 정도로 익숙했다. 마치 여러 번 꿈같은 꿈을 다시 꾸는 기분이었다. 좀 더 들어가자 더 놀랍게도 공중 목욕탕이 나타났다. 세상에 해움의 공중 목욕탕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입구와 간판까지 똑같아. 더 많은 사람들을 지나치면서 놀라움은 커져만 갔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해움 사람들과 똑같이 닮았고 해움의 라삐와 똑같은 라삐가 있었다. 문득 슐로몬은 자신이 눈에 많이 익은 골목에 서있음을 알았다. 이 길은 우리 집으로 가는 골목과 매우 닮았어. 그리고 저길 봐. 저 집은 우리 집과 아무 차이가 없어. 페인트칠이 벗겨진 것도 똑같아.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집 가까이 다가간 슐로몬은 마당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했다.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생겼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루 종일 걸어서 바르샤바에 도착했는데 해움과 똑같은 모습이고 우리 집과 똑같은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 뜰에서 모이를 쪼는 닭들의 깃털마저 똑같아. 점점 더 무서운 느낌이 들 때 한 여성이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소리쳤다. 슐로몬 얼른 안으로 들어와. 저녁 준비 다 됐어. 슐로몬은 눈과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여성은 아내 골다를 너무도 똑똑 닮았으며 골다만이 낼 수 있는 고음의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더 기절할 일은 그녀 남편의 이름도 자신과 똑같은 슐로몬라는 사실이었다. 슐로몬은 머리를 흔들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의 가구 배치까지 자신이 사는 집과 정확히 일치했다. 아이들은 해움에 두고 온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버릇이 없었다. 티격태격하고 징징거렸다. 그리고 요람에는 얼마 전 태어난 자신의 쌍둥이 딸을 똑같이 복제한 두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지? 이건 우연 이상이었다. 촛불을 밝힌 자신의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니 해움에 있는 집과 식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그럼에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다. 바르샤바가 해움과 똑같은 모습이고 이 집과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엄마가 해움에 있는 자신의 집과 아이들과 아내를 정확히 닮았지만 이 집을 함께 소유하고 이 아이들이 아버지이며 사랑하는 아내 골다와 똑같이 생긴 여성과 결혼한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 집에 사는 슐로모라는 남자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그 남자도 자신과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남자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도 그날 아침 여행을 떠났다고 했다. 그래서 슐로몬은 그가 나타날 때까지 그 집에서 지내며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는 사이 그 집의 아이들이 그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아마도 그를 보니 그들의 아빠가 떠오른 모양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슐로몬은 정과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잠이 많은 신발 수성공이었지만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자신들이 아는 슐로모와 혼동할 때마다 그는 말하곤 했다. 나는 당신들이 아는 슐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 집이 아닙니다. 나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그곳에도 당신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곳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일이 바빠서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렸지만 슐로모는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갔다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내와 똑같이 생기고 이름도 골다인 여자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이따금 공상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슐로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언제 이 집에 돌아올까? 그가 돌아와야만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텐데 왜 오지 않는 것일까? 내 진짜 아내 골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바르샤바에서 해웅으로 여행을 떠난 또 다른 슐로모와 살고 있을까? 그런데 난 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지?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다면 그리고 다른 모든 마을도 이곳과 똑같다면 온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해움인 걸까? 그렇다면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슐로모는 아직까지 해움의 자기 집과 똑같이 생긴 바르샤바의 그 집에서 살고 있다. 잠이 많긴 해도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바보들의 인생 수업 시대가 변하면서 해움에도 정치적 야망을 지닌 사람이 나타났다. 마젤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그는 정치 지도자로 우뚝 섰으며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기를 원했다. 해움은 중앙 강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광장 옆에 회당이 있고 그 옆에는 학교, 공중목욕탕, 빵가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젤이 똑똑한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는 대저택이 있었다. 그 건물들 뒤로는 좁은 골목들이 있어 단순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양복장이, 땜장이, 골뚝청소부, 신발 수성공, 푸주깐 주인 등이 그들이 닦아 말과 젖소와 함께 살았다. 그 너머에는 거달한 헛간이 있어서 외지에서 온 방문객이나 여행자들이 말과 마찰을 보관할 수 있었다. 어느 날 헛간이 있는 곳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맨 먼저 연기를 목격한 바젤의 아내가 학교 안으로 달려가 종을 치며 외쳤다. 불이야! 헛간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즉시 광장으로 모였다. 지도자 마젤이 외쳤다. 얼른 헛간으로 갑시다. 불이 다른 건물로 번지기 전에 꺼야만 하오. 사람들은 서둘러 마을 끝으로 달려갔다. 헛간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목재로 지어진 벽은 안쪽으로 무너지고 있고 과련한 동물들이 불길과 연기에 갇혀 울부짖었다. 헛간 바닥에 깔린 마른 집 때문에 빠르게 불이 번졌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제아공 수술물이 말했다. 헛간을 지키기는 이미 늦었어. 동물들도 구조하기 어렵고 조심성 없는 마구간지기가 담뱃불을 떨어뜨린 거야. 맞아! 생선가게 주인 모트케가 동의하며 말했다. 사방에 마른 집을 잔뜩 깔아놓은 것도 부주의했어. 미리 올바르게 판단했으면 재난을 막을 수 있었어. 우유배달부 에덱이 말했다.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이미 엎질러진 우유야. 우유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지. 불길이 해오 전체를 삼키기 전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 만해. 점점 거세져서 다른 건물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야. 당신들 말이 얼쏘! 정치인 마젤이 소리쳤다. 그는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도 언제나 무조건 옳다고 말하기를 좋아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서둘러 새 집을 가져다 불길을 덮는 일이오. 그렇게 하면 헛간 안에 눅눅해질 뿐 아니라 새 집의 불길이 가려져서 화마가 더 이상 날뛰지 못할 것이오. 그게 무슨 말이오? 무슨 바보짓을 하려는 거요? 보석상 바루우가 이의를 제기하며 말했다. 그건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불길이 세워지게 해서 더 파괴적으로 만들 뿐이오. 오, 그렇게 생각하쇼? 영리한 장사꾼 나으리? 마젤이 받아쳤다. 내 해결책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그렇다면 좋소. 어떻게 하면 이 불길을 잡아서 헛간을 원래 모습으로 복구시킬지 당신이 한번 말해보시오. 보석상 마루우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유감스럽지만 이 시점에서 헛간을 되살릴 길이 없소. 다시 짓는 것이 유일한 길이오. 이 지경까지 불길이 커지도록 상황을 내버려둔 우리가 어리석었소. 마젤이 소리쳤다. 당신은 논점을 교묘히 피하고 있소. 나는 불길에서 헛간을 구할 당신의 계획을 물었소. 바루우가 다시 말했다. 유감이지만 그런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소. 전에는 이런 큰 불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화재 진압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소. 우물에서 헛간까지 물을 끌고 올 호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일이오. 모두 줄지어서서 양동이로 물을 길어 나른다면 불길이 다른 건물로 번지는 건 막을 수 있소. 다들 들으셨죠? 마젤이 조롱하듯 말했다. 이 반대쟁이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답니다. 몇십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큰 화재에 대비해 우물에서 헛간까지의 긴 호수를 구입하는 건 순전히 돈 낭비일 뿐이오. 그리고 양동이로 물을 길어 날아 불을 끄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오. 우리의 소중한 양동이를 그런 일에 사용한다면 양동이가 가진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오. 이 무의미한 논쟁을 중단하고 당장 내 해결책을 따라야 하오. 현지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소. 옳소. 그 말이 맞소. 어서 행동에 옮깁시다. 마젤의 추종자들이 외치자 다른 사람들도 따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근처 오두막과 들판에서 마른 집더미를 날라다 헛간에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효과가 있어 보였다. 두껍게 덮은 집더미에 가려 불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검은 연기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와! 사람들 모두 환성을 질렀다. 마젤이 외쳤다. 모두들 보았습니까? 불은 진압되었소. 이제 집으로 돌아가 마음 편히 먹고 마십시다. 하지만 사람들이 채 떠나기도 전에 헛간 안으로 던져 넣은 집더미에서 새로운 불길이 치솟았다. 불길은 전보다 더 탐욕스러워서 나무 기둥들을 삼키고 대들보와 지붕까지 무너뜨릴 기세였다. 어어? 마젤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쳤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빠르고 확고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오. 어서 더 많은 집을 가져옵시다. 당신 완전히 미쳤소. 혹시 술에 취했거나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니오. 또다시 보석상 마루호가 반대하고 나섰다. 당신의 주장이 실패로 끝났다는 걸 모르겠소. 오히려 화재를 더 키울 뿐이었소. 불은 이제 훨씬 더 위험해졌소. 잘난지 않은 보석상 마리 당신이 화재 진압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시오. 마젤이 응수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이 헛간을 구할 더 나은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했소. 마젤은 사람들에게 두 배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했으며 사람들은 근처의 집과 마구간으로 허둥지둥 달려가 더 많은 집더미를 날라왔다. 그리고 두 배나 많은 집을 헛간 안으로 던져 넣었다. 새로 던져 넣은 집더미 아래로 불길이 사라졌다. 마젤은 화재 진압 축하 파티를 지시했으며 회당의 지하 저장고에서 예배에 사용하는 포도주까지 가져왔다. 그러나 병마개를 따기도 전에 새로운 불길이 헛간의 잔해에서 치솟았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 인접한 여관과 오두막까지 화염에 휩싸였다. 더 빨리 움직여.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마젤이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그런 식으로 느릿느릿 집더미를 가져오면 아무 일도 안 된단 말이야. 얼른 새 집을 투입해야만 해. 하지만 이때쯤 사람들이 불안과 분노도 함께 치솟았다. 그러자 마젤은 자갈이 깔린 길을 걸어 내려가며 투덜거렸다. 좋아. 내가 사퇴하겠어. 내 해결책이야말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나는 믿지만 당신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물러나는 수밖에 없지. 새 지도자에게 불길을 넘겨주도록 하겠어. 그러면서 마젤은 자신을 충실하게 따르는 후배에게 지도자 자리를 넘겨주었다. 새로 지도자 자리에 오른 에우드는 사람들에게 헛간에서 불타고 있는 집들을 꺼내 골목과 건물들 속으로 흐트러트리라고 지시했다. 그는 외쳤다. 그렇게 하면 열기가 흩어져서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불길이 잦아들고 사그라들 것입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나는 오랫동안 불을 다뤄온 준비된 지도자로 불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이군. 바루가 알듯 모를 듯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당신의 미치강이 선배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걸 못 보았소? 지금 당신은 더 파괴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소. 에우드가 말했다. 당신은 조용히 하시오. 헛간을 구하고 하재를 진압할 당신의 해결책이나 말하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에는 해결책이 없소. 우리가 할 일은 불길이 더 번지는 재앙을 막는 것이오. 당신은 해우메 적이야. 에우드의 추종자들이 소리쳤다.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는 걸 모르겠소. 헛간이 무너지고 다른 집들까지 불타고 있소.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이 상황을 방관하란 말이오.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 입 다물고 있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선동재로 감옥에 집어넣겠소. 사람들은 새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헛간에서 불 붙은 집과 기둥들과 판자들을 꺼내 사방으로 흩뜨리고 다녔다. 그리하여 이제 나무 울타리와 가축우리와 판자집들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불길이 지붕에서 지붕으로 옮겨다니며 집들과 지붕 위에 닭들을 불살랐다. 사람들은 불길을 피해 뒷산으로 피신했다. 산 위에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참상을 내려다본 사람들은 발을 구르며 탄식을 멈출 수 없었다. 에우드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졌다. 하지만 마젤과 에우드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쉽게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새 지도자로 해움의 북부지역을 대표해온 또 다른 정치인을 선출했다. 그는 자신이 장차 해움의 지도자로 나설 경우 지지를 받기 위해 몇 명의 도살업자들에게 불량 닭 판매를 허가해 부자로 만들어준 인물이었다. 새 지도자는 큰 목청으로 사람들에게 외쳤다. 마을을 구할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 재난과 맞서 싸운다면 모든 걸 잃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일심 단결해야 합니다. 바로 당신까지도 협력해야 하오. 나는 지도자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명령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광장이 떠나가도록 외쳤다. 더 많은 집을 가져오시오.